한 발 더 깊이 있게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코너인데 어제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시사인 이은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깜짝 게스트인데요. 최지용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네. 저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의 최지용 선임 비서관입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오늘 하루만 제가 출연한다는 거 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또 민주당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는 최지용 비서관을 섭외해서 오늘의 뉴스를 같이 해설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대표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좀 상태가 어떤가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시간 정도 진행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혈전 그러니까 굳어버린 피를 제거하고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수술 시간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도 설명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31일부터 24일간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단식을 한 데다 좀 많은 야래의 출혈이 발생해서 좀 장기 후유증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더라도 좀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가 좀 언제쯤 일반 병실 옮겨질까 하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중환자실은 가족만 면회가 가능해서 현재까지 당 관계자들도 일체 면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바로 직전이죠. 4시에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는 경찰의 살인 의도를 가지고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늘 중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김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김 씨의 외조카 말을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태극기 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경찰은 가해자의 사무실에서 여러 흥기와 둔기를 발견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 가해자 김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인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각 당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을 좀 정리해드리면 국민의힘은 2020년 탈당한 동명의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오후 중에 밝혔는데 방금 좀 직전에 경찰이 당적을 요청해서 확인해줬고 현재 국민의힘 당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피의자의 당적 확인을 해줬고요. 민주당은 범행 동기, 피의자의 정치 행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현재 국민의힘 당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명백한 정치 테러이다 보니까 게다가 점점 더 괴핵범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더욱더 피의자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했는지 더 집중될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 비상의총 열었잖아요. 좀 분위기 어떤가요? 의총 분위기 전달드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 그래도 가까이에서 좀 모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략 그래도 최소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무의 공백이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당무 공백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이 내용과 그리고 표적 테러, 정치 테러에 대한 규탄 그리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그리고 국민분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의총 결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고 더 크게 우려되는 거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대중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일이 많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해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래 남지 않을까 이전에 어떤 정치 테러들이 있었고 유명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그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의료 관계자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을 찌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정말 삐끗했으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사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잘 딛고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또 이제 당에서 당원들이 지지 집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약이 되는지는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지지자들 촛불, 쾌유를 비는 촛불 집회를 하겠다는 예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나 이런 의견그룹 차원에서는 선거운동도 좀 자제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행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멈춘 상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는 메시지 이후로 오늘 추가로 메시지를 내거나 일정을 소화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대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전날, 그 다음날 일정을 공지를 하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사전에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은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아무 공개 일정도 없다라는 이렇게 안내가 나왔고요. 그 사이에 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 측은 방금 조금 전에 내일도 공개 일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흥천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의원 모임 원칙화 상식도 그러니까 당초 오늘 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좀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아까 오전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서 입장 발표나 시기 등을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 코너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박장대소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목과 내용은 되게 일치하지 않네요. 아, 예, 그렇죠. 편한 자리. 저희가 억지 웃음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박성태 전 JTBC 앵커와 장성철 소장이 함께해서요. 이름의 앞자를 따서 박장대소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적은 글을 SBS 보도로 알려졌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에 한일강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적었던 게 어제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던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은 외면한 채 반일 선동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원식 장관 취임 이후에 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구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 장병에게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 그러니까 장병들을 대성으로 한 일종의 교과서 같은 책에 독도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다. 라고 써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되니까 신원식 장관은 이미 발간한 교제 2만부를 폐기하겠다면서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신원식 장관이 같은 표현을 먼저 사용한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사실 좀 놀라운 뉴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국방부의 해명도 나왔죠. 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의 글에 대해서 군의 독도 수호 의지는 확고하고 최근 일본이 쓰나미 경보 발령 때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한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막가는 일본의 빌미를 제공한 건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농평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좀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놓으면서 대선 때부터 약속한 한익률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사실상의 자체 배상안을 강행한 건데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하고 과거사 문제를 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거다. 많이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나미 경보 발령 때 독도 영토를 표시했던 이런 사례처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 있었던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아니라 개인 자격의 유간만 표명했었죠. 네. 최재형 비서관님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관계자여서 그런데 저는 신원식 장관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신원식 장관의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은 뉴스인데 이게 과연 신원식 장관의 꼬리 자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격노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유치이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교제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국방부가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연말에 보도가 나왔죠. 국방부, 대통령실, 통일부, 국정원이 함께 TF를 만들어서 만든 교제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에 대한 규탄 몫을 세게 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분명하게 대통령실에 의도도, 의중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건 참 황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국제법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사법령 재판소에 일본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래됐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건 분쟁이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이유는 이 재판소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양국에 합의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만 그 문제를 제기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분쟁이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우리 포지션이었거든요. 사실 어제 저희 문정인 교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취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모니터를 하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츠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순히 그냥 입장,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저희의 위치 이게 좀 위축될 수 있다. 이게 좀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련의 상황이 있죠. 사실 지금 국방 쪽, 군 쪽이 우익화되고 있다. 지금 6.4의 동상착오 논란부터 해서 작년 4월에도 저희 해군에서 북한의 침투 대비 훈련을 하는데 동해상에 3개의 훈련 구역을 설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구역이 있었는데 이 구역을 일본 정부가 너네 이거 왜 설정했냐 독도 방어 훈련하냐 이런 식으로 지리를 넣었더니 그거를 취소를 하고 한계 구역으로 축소를 했어요. 우리 군이요? 우리 해군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교제로 지금 촉발이 됐지만 6.4 철거 논란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의 우익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네. 아니 보니까 최근에도 신원식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당에서 냈더라고요. 네. 당연히 경질해야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 이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신원식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이유가 사실 수사 외압에 대한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저는 봤었는데요. 이종섭 장관이 물러나고 신원식 장관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딱히 그거 말고는 장관 교체 이유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 박문규 장관이 지금 3개월 만에 교체됐거든요. 소관 상임이시죠? 네. 지금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국무위원을 3개월 만에 저렇게 박문규 장관도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임명된 지 3개월 된 장관이 거기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 출마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신원식 장관 정도의 지금 사안이면 당연히 사퇴하고 새로 임명을 해야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좀 짧게 가볼까요? 허은하 국민의힘 탈당. 네. 오늘 오전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탈당했고요. 이준석 신당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 참여를 좀 공식화했고요. 오늘 오전 10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임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기자회견에서 양자퇴계를 강요하는 협박 정치를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탈당을 하면 자동으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허 의원은 그래서 탈당 시점이 왜 지금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리된 상황인데 계속 시간을 끄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 91년생 김은희 코치가 승계하게 됩니다. 7, 8, 9 세대가 오게 되는 거네요. 허은하 의원은 이준석 신당에서 천아람 변호사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천하용인 중용 그러니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만 빼고 모두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게 된 셈입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허은하 의원의 탈당을 두고 현역 의원의 탈당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신당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최종비서관께서 안에 계시니까 좀 그 속내를 알려주십시오. 안에 있다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보다 많이 하시겠죠. 연말에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SBS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건데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창당했을 때 각 정당의 지금 양 정당의 지주율이 어떻게 변화하나 이걸 했더니 민주당은 4% 감소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7% 감소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사실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차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보다 한국 정치사에서 사실 이 제3당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의와 선거구 제도에 결국 틀어막히거든요. 약간 수학의 공식 같은 겁니다. 이게 소선거구제 플러스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를 하면 양당체제가 나온다라는 건 약간 근해 공식 같은 건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교수단체까지 올라갔던 제3당의 사례들도 봐도 결국은 이 양당체제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도 역시 이 구조를 넘어서는 게 특히 이제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느냐.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보수지만 다른 보수를 보지 않는 보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그 다음 정권을 보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쪽 호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준석 신당이 결국 성공하려면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선거하면 이준석 신당 몇 석입니까?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영화되십시오. 저는 당연히 이제 뭐 교수단체까지는 어려울 거다. 20석은 정말 큰 성과이겠죠. 네. 어려울 거다 보고 기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들이 있어서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 연동형이 유지된다. 지금 그대로라면. 6, 7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에 다시 한번. 제발 연동형이 없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뉴스 가볼까요? 한동훈 대한노인의 방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한노인의 방문 5시 방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대한노인의 방문에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비대위원들의 과거 발언으로 시작부터 잡음이 이뤘습니다. 이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지난해 10월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라.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서 비판을 받은 거고요. 민경우 전 위원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식 임명된 바로 다음 날인 12월 30일 사퇴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일전에 민경우 전 위원을 두고 운동권 특권 정치 창산에 앞장설 뿐이다.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최지영 비서관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 일주일 어떻게 보셨어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가 기자 시절에 법조에 출입을 하면서 서울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그분은 기억 못하실 거예요. 방송을 끊을 수 없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리드에서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자 시절에 검사로 봤던 한동훈은 어땠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좋겠고요. 술을 많이 드셨나요? 왜 기억이 안 나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술 안 드시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식사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술을 마신 적은 없습니다. 확실히 술을 안 먹는다는 건 팩트고요. 지금 노인 폄하에 계속 비대위만 생기면 사실 비대위 위원장 또는 비대위원 김은경, 민지당, 혁신위원장도 항상 당의 지도부를 개편하고 외부에서 비대위 위원이나 혁신위원 이렇게 올 때 항상 레퍼런스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검증. 양당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노인 폄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이런 말을 할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그냥 선거는 사실 지지층의 결집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수층의 결집을 이루는 데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도 여의도 문법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동안 발언한 걸 보면 이미 많이 물들었다. 특히 이번에 대구에 가서 한 발언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어도 그냥 그렇게 말했을 법한 내용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르게 등판한 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구에서의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국민의힘 시당위원 신년 인사회를 찾아서 대구는 내 정치적 출생지다. 지난번에 대구에 와서 기차 시간을 3시간 늦추고 사인을 했었죠.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을 했을 때 정치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다시금 말씀드리면 저희 2부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뉴스 리액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